안녕하세요. 사마전기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마전기 보시면 급등 이후에 좀 쉬어가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쪽에서 페라이트 언급한 이후부터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또 엮여있는 게 뭐죠? 그쵸? 히토류대체제라는 그런 또 타이틀이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마가 하나 더 형성된 거죠. 바로 히토류 대체 테마 그리고 전기차, 신 배터리에 대한 페라이트 공급, 히토류 대체제 이런 테마들이 두 개나 엮이다 보니까 급등이 한 두 번 정도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내용인데 지금도 아직도 테마는 꺼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워낙에 이 페라이트에 대한 부분이 좀 자리를 많이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미 이 페라이트 누가 언급을 했죠? 바로 테슬라 쪽에서 언급을 했잖아요. 머스크 형이. 근데 테슬라 쪽에서 사실 이 페라이트를 통해서 지금 계속 개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얘기가 안 나온다고 해서 조용히 있는 게 아닙니다. 테슬라 형이. 여기 지금 머스크 형이, 일론 머스크 형이 지금 페라이트 관련해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얘기 안 들린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이거를 넘겨짓고 판단하지 마시고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매매를 하셔라.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삼화전기 통해서 수익 낼 수 있도록 이번에 기회를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기회가 왔거든요.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매수의 기회가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크게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삼화전기 톡방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위에 번호로 삼화톡이라고만 보내주시면 급등 만들어 드릴 건데 최근에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를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맞나요? 기회를 다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아직도 못 보고 계신다면 저를 못 믿는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속 수익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거든요. 정보들 다 공유 드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익을 크게 만들어만 갈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들 많이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삼화톡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테슬라 주가와 테슬라 주가 상승과 전기차 관련 주도 급등 같이 나왔다라는 내용이 얼마 전에 나왔었어요. 7월 달에. 그 말은 뭐예요? 아직까지도 테슬라랑 삼화전자랑 삼화전기랑 다 같이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 제가 말씀을 테슬라랑 삼화전자랑 엮어서 같이 갑니다. 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주가마저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마저. 그 말이 뭐예요? 이미 엮여있다라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테슬라에서는 페라이트 이용해서 만들고 있다니까. 진짜로. 잘 봐요. 잘 봐요. 또 내용 보여드릴게요. 자, 히토류. 그리고 며칠 뒤에 테슬라 히토류 독립 선언까지 합니다. 대안은 페라이트 자석.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미 히토류의 대안 부분을 독립하기 위해서 이 페라이트를 통한 뭔가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알만한 전문가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아직까지 정보가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고급진 종모들은 사실 기사 내용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볼 이유가 없고 찾아볼 어딘가 그런 건덕지도 없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증권가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증권가에서 정말 지점장으로 일하는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진짜 삼화전자 이쪽 페라이트 쪽에서 업종에 다니시는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면 사실 이런 내용들 알고 투자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냥 좋아보여서 샀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들어오셨다가 꼭 남들이 팔 때 다 같이 파니까 힘들어지고 남들이 살 때 사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남들은 언제 사요? 꼭대기에서만 삽니다. 올라갈 때. 그리고 팔 때 언제? 떨어질 것 같아서 밑에서 팝니다. 왜요? 내용을 모르거든. 페라이트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몰라요. 페라이트가 지금 앞으로 얼마나 대세가 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 특히나 삼화 이 그룹은 글로벌 업체로 이미 뭐하고 있다고요? 납품까지 하고 있습니다. 삼화 그룹은 바로 이거. 페라이트를 글로벌 기업으로 납품을 이미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바로 이 페라이트 관에서는 글로벌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정받고 있는 기업에 이 페라이트를 공급해서 쓰지 인정도 안 받은 기업고 그냥 아무거나 쓰겠어요? 안 쓰겠죠. 맞죠?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전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업인데 그러니까 요게 나중에 테슬라 머스크형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이제. 뭐만 하면 된다고요? 음. 페라이트. 요거 뭐 개발되는 거 내용 나오고 하면은 대장주 뭘까 갈까요? 삼화가 가는 겁니다. 삼화가. 삼화가 대장주를 쏘는 거라고. 삼화가 대장주가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지금 뭐 다른 종목들 대장주 가는 거 정말 많죠. 뭐 금량이라더니 아니면은 뭐 강원에너지라더니 뭐 이런 종목들 정말 이제 급등 많이 나왔습니다. 어. 소부장 관련해서 이제 일단은 소재 쪽에서 그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대체 소재에 대한 부분들 아직 얘기 1도 안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뭐 리튬 뭐 재고량이 6일 남았니 며칠 남았니 이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자. 요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수혜 받은 거 뭐 나올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나오는 거 분명히 페라이트에 대한 내용 나오겠죠. 왜? 요거 히토류, 리튬 관련해서 대체할 수 있는 거 결국에는 이 페라이트거든. 재고량 줄어들고 하면은 올라갈 수 있는 거 페라이트거든. 테슬라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 페라이트거든. 그리고 이 페라이트 통해서 뭐까지 하고 있다고요? 충전기까지. 지금 테슬라 충전기 전세계 규격을 테슬라 쪽에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충전기에 페라이트 들어간다. 요 내용 하나만 나와도 끝장이라는 겁니다. 대장주 끝. 주가 급등은 뭐 200%, 300% 우습다 이거야. 그런 내용들을 지금 공유해서 여러분들 같이 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도 수익을 크게 못 보고 아니면은 나는 종목 하나 잡아서 요런 거 테마주 잡아가지고 수익 10%, 20%, 30%밖에 못 봤다. 하다못해 50%까지밖에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이 테마주라는 거는 진짜 급등 한번 나오면은 100%, 150% 막 쏘거든요. 막 쏘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셨던 분들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재료들. 특히나 지금 2차전지 완전 지금 2차전지 날개를 달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2차전지 ETF들 전부 다 날아갔죠. 2차전지 ETF 왜요? 전 세계 기업이 지금 2차전지 쪽으로 투자를 하니까 수익률이 좋으니까 2차전지 ETF 어떻게 하면 올라가요? 2차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주식이 오르면 2차전지 ETF도 올라갑니다. 그 말은 2차전지 관련된 주식이 오르면 올라가고 대장주가 오르면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기업들 또 뭐가 있어요? 뭐 강원에너지 이수화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리고 또 대체 소재 관련해서 뭐가 있어요? 페라이트 타마 전기 전자 있겠죠. 그거 다 올라가야지 2차전지 ETF 2차전지 ETF 지금 6월달에 수익률 1위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지금 전부 다 이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니까 수익률이 1등이 되는 거지 올라가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2차전지 못 잡고 에코프로 금양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종목 탐색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종목 못 잡고 있다 아니면은 좀 아쉬운데 삼화전자로는 수익 크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에코프로 금양만큼 올라갈 때 우리도 크게 수익 한번 만들어보죠. 지금 고작해야 2만원입니다. 2만원이요. 다른 종목들 3배 4배씩 오를 때 아직까지 1배도 안 올랐어요. 물론 최고점 대비하면 3배 정도는 올랐지. 하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이거야 2차전지는. 고작 2만원이에요 지금. 10만원 갈 수 있습니다. 금양도 뭐 없이 10만원 갔어요. 삼화전자가 뭐라고 삼화전자가 뭐가 밀려서요. 글로벌 업체로 납품중이지 매출 잘 나오지 부족한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삼화는 그룹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테라이트 관련해서 코어 만들고 할 때 소재 공급받고 부품 만들고 하는 업체들 전부 다 삼화그룹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대량주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매출도 뻥튀기가 금방 된다라는 거. 모르고 혼자 하면 그래 한 10% 20% 수익 볼 수 있어요. 근데 10% 20% 그거 수익 보면 다음날 매수매도하면 또 마이너스 10% 20% 금방 되거든요. 그거는 수익이 아니라 진짜 잠시 그냥 돈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갈 뿐입니다. 근데 알고나서 투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급등 자리를 알고나서 급등이 얼마만큼 나올지 알고나서 이 자리에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36,000원 가는 거 근데 여러분들 100% 수익 날 거 150%도 날 수 있습니다. 왜요? 왜요? 올라갔다가 재료 소멸되고 세력들 빠져나가는 거 확인하고 나서 같이 투자를 해요. 저랑 같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려왔을 때 또 잡으면 됩니다. 또 또 또 그러니까 남들은 100% 수익 날 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더 클라스가 올라갔을 때 얘기지만 저는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요런 이제 실력은 안되지만 요런 실력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그거 영상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사야 된다라고 보셨던 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진짜로 많은 분들 수익 다 같이 볼 수 있게 어쨌거나 여러분들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수익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00억 200억 1000억씩 들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수익 줄어들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다 같이 수익 볼 수 있게 선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면은 저도 힘내서 여러분들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저 때문에 수익 받다는 분들 너무나도 많고 수익 못 보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자리들 가만히 보세요. 지금도 이 자리 한번 보세요. 이 자리가 손실볼 자리예요. 누가 봐도 수익이 더 크게 날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누가 봐도 저는 이런 자리에서만 말씀을 드리잖아요. 허문이 없는 가격대까지 올라간다 말씀 안 드립니다. 일단 세력의 수급 따라가고 재료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재료만큼만 수익을 보면 되는 거예요. 대충 알잖아. 테슬라 언급했을 때 이만큼 갖고 히토류 관련해서 얘기 중국에서 수출통제 나오니까 이만큼 이거 두 개 합쳐지면 이만큼 연결되면 이만큼 충전소 연결되면 이만큼 그렇게 딱 딱 딱 맞게끔 연락 드릴 테니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사마톡 들어오셔서 다 같이 사마전지 사마전기로 꼭 크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 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 카톡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내가 좀 잡았으면 손실을 회복을 할 수 있을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력 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 되느냐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감사하게도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보시면 이렇게 또 인증해주시는 분들이 직접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같이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 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시장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드번호 보내드리면 이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주셔가지고 다같이 수익크기 한 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